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오래됐죠 그 큰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인데요 아마 5학년이었던 걸로 기억돼요 그때 이제 1일 교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아이들에게 흥미 있게 좀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흥미로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설문지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냐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걸 한번 써보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답변을 가지고 이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나온 가장 많은 답이 뭐냐면 생명 생명 또는 목숨 이렇게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뜻이죠 생명 목숨이라고 쓴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생명 목숨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다 이런거에요 그것은 초등학교 5학년들에게도 인식이 되어있는 그런 기본 사항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7 8년 전에 하와이에 가서 어 1년 반 동안 머문 적이 있거든요 하와이에 굉장히 큰 절이 있어요 무량사라는 큰 절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한 달 아 1년 반 머무르면서 이제 설법 이라고 그러죠 법당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음 그런데 이제 거기 하와이다 보니까 미국 본토에서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들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불교 신자 한 분이 이제 나이가 한 50 내지 60 되신 그 어르신인데 여자분 이시거든요 자기 친구 두 명을 데리고 왔어요 친구 분들도 다 여자죠 그래서 이제 세 분하고 같이 이제 조용한대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에 그 과정에서 세상에서 또 가장 소중한게 뭐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음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게 뭐라고 부처님은 말씀 하셨는가 라는 것이 이제 제 이야기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을 아까 아이들은 생명 목숨이라고 했는데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 하셨을까요 예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 하셨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나가서 그럼 그 생명 목숨은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뭐 사람의 생명도 있고 뭐 짐승의 생명도 있고 뭐 불벌레의 생명도 있고 심지어는 세균 암덩어리도 뭐 어떻게 보면 생명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분별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다른 하나는 생명이 나 나의 생명과 나 아닌 것을 생명 이렇게 둘로 다시 나눌 수가 있어요 내 생명과 나무 생명 객관적으로 보면 내 생명이나 나무 생명이나 똑같은 생명이죠 그런데 주관적으로 보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내 생명하고 내 생명 아닌 생명은 전혀 다른 분별이 되는 두가지의 생명이죠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부처님은 자비심이 엄청나신 분이니까 당연하게 나무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끝까지 가본다고 해도 나 자신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1.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 남사랑은 두번째다 자비니 보살심이 이런 건 두번째고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각각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두번째로 2인칭을 사랑하고 3인칭을 사랑하는 순서로 나아가서 자비심이 퍼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같이 오신 두 분들이 한 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고 한 분은 성당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배운 바와는 다르다 교회 성당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남부터 사랑하라고 부른다 심지어는 남도 아니고 제일 먼저 하느님을 사랑하고 두번째는 남들을 3인칭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2인칭을 사랑하고 마지막으로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배운 거 다 떠나고 불교 기독교 다 떠나서 선생님 생각 어떠세요 선생님이 더 소중해요 남편이 더 소중해요 선생님이 더 소중해요 자식이 더 소중해요 선생님이 더 소중해요 심지어는 인류가 더 소중해요 인류가 아주 평화롭게 번성하고 번영하고 아주 행복에 가득 차요 70억 인류가 근데 나는 불행해요 나 한 사람만 그러면 그것이 말세 아닙니까 말세 말세 하는데 기독교에서 세상은 다 잘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죽어요 그럼 그날이 말세지 말세라는 게 세상이 다 잘되고 있으면 그게 번영이고 세상이 다 근데 말세야 세상이 다 어지러워 근데 나는 엄청 행복해 그럼 그게 말세인가요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두 개가 있다 이거죠 나라고 하는 세상 나 아닌 것들이 세상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으로는 세상이 하나예요 근데 주관성이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딱 세상에 등장한 것을 존재로 한다면 세상은 두 개예요 나 아닌 것들의 세상 세상 세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나 세상 그걸 나 세상이라고 해요 나 세상과 세상 세상이 있는데 1번은 나 세상이다 나 세상이 있음으로써 세상 세상을 인식할 수 있다 이것이 실존적 관점이다 합리적 객관적 관점은 세상은 또 다 하나뿐이에요 근데 주관적 실존적 관점에서는 세상은 두 개이고 순서적으로 보면 나 세상이 1번 세상 세상이 2번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관점이다 나아가서 현대인의 관점이다 현대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고대 거쳐서 중세 거쳐서 근현대에서 현대의 태동이 되어서 근현대가 발달해서 현대가 됐는데 그 근현대라고 하는 것이 전체로부터 개인을 분리시키는 것 즉 나라고 하는 주체성을 확립한 시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은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관계없이 그 사람이 현대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를 1번으로 삼는 것이다 이것에 기초해서 민주주의도 있고 인권도 있고 평등도 있고 자유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기독교도 그 나를 기점으로 하는 현대인의 기준에서 새로운 기독교 사상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근데 석가모니라고 하는 분은 현대도 아니고 고대 고대로도 아주 고대인 2,500년 전에 나를 출발점으로 삼는 현대적 관점을 제시했고 그래서 정말 놀랍죠 사상가로서도 어쨌든가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그것이 이기주의적이지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이 문제예요 저마다 다 자기만 사랑하면 어떻게 될 거냐 세상이 복잡해질 거 아니냐 세상이 불행해질 거 아니냐 이런 것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갈림이 있죠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기적인 사랑은 아니다 나 사랑도 역시 두 개가 있다 세상도 세상 세상과 나 세상이 있듯이 사랑에도 두 가지가 있다 이기적인 사랑이 있다 내 욕심을 채우는 사랑 나한테는 이익이 되고 남에게는 손해가 되는 사랑 그런 사랑 말고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 자, 리, 이, 타라 그래요 자, 리, 나에게 이익이 되고 이타, 남에게도 이익이 되는 사랑이 있다 내가 마음이 넓어지고 너그러워진다 오늘 비법은 그것이 손해 같지만 사실은 그러한 사랑이 나도 행복하게 하고 남도 행복하게 한다 제 식으로 말하면 마음이 1.5가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2.0이 된다 하셨을 때 마음이 넓어져서 내가 나쁠 게 보이냐 그리고 너그러워지면 남에게 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나를 사랑하되 참다운 사랑을 해라 욕심내는 사랑 말고 오히려 욕심을 덜어내고 마음을 너그럽게 갖고 이러한 사랑을 하자 이것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기본이고 사실은 다른 모든 성인들도 기본 패턴은 똑같아요 다만 그것이 에둘러 오느냐 직접 설명하느냐 이런 차이만 있는 거예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하나의 그 예화가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는 16개 나라가 있었고 그 중에 두 나라는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그 두 나라의 영향권 안에 있었어요 석구까지는 아니면 영향을 미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조선이 중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 옆에서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난 사키아국이라는 나라는 그 근처에 있는 코살라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눈치를 보는 나라였어요 코살라국에 임금이 있는데 파세나디라는 임금이에요 이 파세나디 임금이 나중에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되어 가지고 아주 열심히 불교신자가 됐는데 그 부인이 있어요 부인 왕이다 보니까 부인이 굉장히 많아요 왕비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 중에 말리카라고 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이 말리카 부인이 굉장히 현숙하고 역시 굉장한 불교인이었어요 이 말리카는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 이제 왕비 정도 되면은 대개 귀족 따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평민 따님도 아니고 노비 출신이에요 심지어는 그것도 뭐 왕은 노비도 아니고 지방에 있는 어떤 부잣집 노비에요 그런데 파세나디가 왕자 시절에 지방에 갔거든요 지방에 갔는데 그 유명한 이야기 우리나라 고려 왕건의 정화 왕후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원조가 사실은 이 파세나디입니다 파세나디와 말리카 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쓴 거예요 사실은 그 정화 왕후가 왕건이 사냥을 하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우물가를 찾아가니까 거기에 한 처녀가 있었다 그 처녀에게 물을 한 바가지 다오 그랬더니 처녀가 우리를 떠주면서 조롱바귀에다가 버들잎을 몇 장 떨어뜨렸다 그래서 후후 불면서 마신 다음에 왜 버들잎을 떼었소 하고 물어보니 귀인께서 너무 황급하게 물을 마시다가 혹 체할까봐 후후 불면서 마시면 숨 좀 고르실 것 같아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현명하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왕비가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원안이 파세나디와 말리카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2500년 전 사람이니까 왕건보다 벌써 1000년 이상 오래전 사람이니까 당연히 왕건 얘기를 글로 가져가서 쓴건 아닐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파세나디가 아 대단한 현명한 여자구나 하고서 시골 부잣집 노비에 불과한 파세나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이 말리카가 굉장히 못생긴 여자에요 그나마 또 천민 출신인데다가 못생기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왕궁에 있는 왕비는 커녕 북녀들 조차도 다 니인이거든요 그리고 뭐 여자들의 세계를 잘은 모릅니다만 얼굴이 이쁘다는 건 굉장한 자랑이거든요 그러면 얼굴도 못생겨 천민 출신이 왕비에요 그러면 다른 왕비 또는 왕비 밑에서 있던 상궁이든지 궁녀들이 전경할까요 할 수 없이 예 왕비님이라고 해도 속으로는 얼굴도 못생겼으면서라든가 천민 출신이면서라든가 속으로는 무시하거든요 그랬을까요 놀라운 것은요 모든 사람이 말리카를 존경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여자였을까요 얼마나 덕이 깊었을까요 제식으로 말하는 마음이 1.5도 훨씬 넘는거에요 거의 성인인거에요 무시하다가도 계속 상대를 하다보면 와 당신은 인정할 수 밖에 없어 내 마음으로 존경했어 이렇게 되는거에요 그야말로 진정성 있고 진짜 인간이었던거죠 거기서 또 멈췄으면 또 마니카 또 대단하기는 하지만 거기서도 더 나가서 왕인 파세나디가 다른 왕비보다 말리카를 가장 사랑하고 또한 존경까지 해요 무슨 문제를 협의하고 상의를 하면 굉장히 지혜로운 대안을 내놓으니까 무슨 내 아내가 아니라 거의 멘토 스승이 되는거죠 이렇게 대단한 말리칸데 그날도 어느 날 이 파세나디가 혼자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혼자 생각을 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뭐냐 생각을 하다가 그것은 나다 이렇게 됐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소중해도 저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한 거야라고 하는 당연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한 건 맞는데 저기 말리카라는 여자가 있어 내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말리카는 예외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10억 명의 사람인데 저게 예외가 하나 있어 저 여자는 나에게 너무나 잘해 남편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배려하고 나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 같아 나아가서 백성들만을 걱정하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예외야 저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2인칭을 1인칭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유일한 여자일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리카가 남편에게 잘했는지 알 수 있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한두 살 먹은 아기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이익 같은 한가운데 있었던 왕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이 왕비가 보통 왕비는 아니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물어봐요 불러가지고 내가 이러저러한 생각을 했는데 그대의 생각은 어떠하오? 이렇게 물어봅니다 경전에는 자세한 이야기는 없지만 소설가로서 제가 상상해보면 한참 말없이 생각에 잠겼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갑자기 답변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참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했다기보다도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거죠 내 마음이 과연 나를 더 사랑하는가 남편인 파세나디왕을 더 사랑하는가 생각을 한번 참참이 음미해 봤겠죠 답은 이미 나와있지만 그래도 한번 점검을 했겠죠 왜? 현숙한 여자니까 그리고 한참만에 조용히 말을 했겠죠 목소리 톤이 이런 경우 진실이지만 점점 낮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고서 답변을 합니다 대왕이시여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저 스스로를 돌아보니 저 자신을 대왕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진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런 대답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면 수긍을 하면서 그게 진실이긴 하지 이렇게 수긍을 하게 돼요 진정성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파세나디는 진정성을 담아 그렇게 말했을 것이고 말리카는요 그러니까 파세나디도 수긍을 했죠 맞소 그것이 진실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이 의견일치를 보았어요 그리고 이튿날 이제 두 사람이 같이 부처님을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에게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서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서 이제 점검을 받는 거죠 그러자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답변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하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이요 이렇게 두 사람은 결론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이제 부처님이 부처님이 아니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겠죠 부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 또한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할 것이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사람은 마땅히 남 또한 그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서 남을 배려하고 남 또한 사랑을 해야만 하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자기 사랑에서 멈추지 않고 남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한 자기 사랑을 통해서 0.5였던 나를 1.0을 만든 다음에 1.1, 1.2, 1.3, 1.4, 1.5로 나를 확장시켜서 그 남는 부분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야만 하는 마땅한 길이자 아름다운 길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힐링과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 행복과 힐링의 방향과 길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1.0이 안 된 사람은 힐링을 해야 되고 1.0이 된 사람은 마음을 넓히는 수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1.0일 때도 있고 0.5 내지는 0.9 이렇게 1.0이 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출발점 자체는 1.0이 아니라고 보고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격려하는 것 나를 위로하는 것 내가 꿋꿋하게 서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요즘 노래를 배우고 있잖아요 노래 배운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노래를 배우다 보니까 조금씩 노래에 자신이 생겨요 그리고 오래전에 제가 음악, 노래라는 걸 원래 좋아했기 때문에 이 노래, 음악을 통해서 나를 사랑해 보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좋은 노래에다가 나를 사랑하는 가사를 입히자 이렇게 됐어요 가사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노래가 어려운 노래면 부르기가 힘들잖아요 흥얼거리듯 근데 동요 어때요? 요즘 동요 부르는 어린애들조차도 별로 없는데 저는 동요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나를 사랑해 라고 하는 내용의 가사를 만들어서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에다가 입혔어요 그리고 그 영상이 이렇게 해서 만든 영상이 지금 컴퓨터에 있거든요 이것을 틀어 놓고 그 가사에 맞추어서 제가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흥얼흥얼 따서 불러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나를 사랑해 아주 사랑해 나는 나를 사랑해 고이 사랑해 나는 나를 사랑해 아주 사랑해 나는 나를 사랑해 정말 사랑해 바람풀고 귀여운 험한 세상기 다 치고 배인 상처 아니 고수냐 울고는 밤을 밤을 눈물을 흘려도 울고는 밤을 밤을 눈물을 흘려도 마음은 한결같아 나는 나를 사랑해 아주 사랑해 나는 나를 사랑해 거의 사랑해 나는 나를 사랑해 아주 사랑해 나는 나를 사랑해 정말 사랑해 나는 나를 사랑해 이렇게 나는 나를 사랑해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고향의 봄 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하고 가장 친근하게 여기는 노래를 한 곡 불러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점점 넓고 향기롭게 만들어서 자기 자신이 먼저 행복해지고 그렇게 해서 넉넉히 있는 마음으로 2인칭 가까이 있는 사람 3인칭 좀 멀리 있는 사람까지 두루두루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